무혁 유지금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 아냐? 여긴 원래 마이너스야? 아 나 레벨, 레벨업했다 와 이거 또 줬네 이거 필요도 없는데 다 999가 이래서야 했구나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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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면 얘기 달라지지 적어주면 얘기 달라지지 방금 적어주면 얘기 달라지지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제발 하나 더 해야된다 아 이거 끝이다 제발 어쩔 수 없어 하나 더 줘 임시방편 나중에 없애고 됐어 이러면 이제 다 플러스 됐죠? 이거 뭐야 스페이스포트를 지금 뭐 뭐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야 에너지를 뭐 만들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달에 있는 거 만들라는 거잖아 그치? 달에서 무슨 스페이스포트 하나 만들라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거를 누를 수 있는 달이 아니에요? 뭐야 온대지역은 뭐야 거기? 내가 원래 맨 처음에 있었던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독도라고 부르거든 내가 아 그래? 야 그리고 김일성 동상 어떻게 되갔냐 우리 수령님 한번 여기 체크 타이밍 한번 가져야겠다 이거 김일성 동상 이거 가능할 거 같은데 안되네 이거 도대체 언제쯤 지을 수 있는 거야 뭐야 뭐 풀렸어 뭐 어 무역 뭐 손잡는 거 풀린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인베스터스 저기 25,000 가야되네 어 갑자기 금방금방 오르는데? 저게? 이제부터 오르는 것처럼 오르는데 막 왼쪽의 별묘왕이 퀘스트에 해당지역의 메인 퀘스트라고? 야 이정도면 25,000 금방 가겠는데? 이게 뭔데 갑자기 이렇게 금방금방 오르냐 약간 의상도 모자르네 이상하다 공기가 다른가 여기 오니까 경기가 자네 음 됐어 됐어 와아 이거 하나 해줬다고 엄청 올라가네 야 이거 왜 안되고 있었어 자동 시스템이 있는데 안되고 있었잖아 172개는 올릴 수 있네 가만있어 이거 이거 다 하나씩 올려놔 아 저 올라가네 아아 뭐야아 이게 야 이게 버그야 버그 버그때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 체크해두면 일일이 이게 다 올라가게끔 돼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확인하세요 이게 올라가있으면 원래 화살표 체크가 없어야되는데 이거 내가 체크될 수 있는 화살표 표시가 있었잖아요 안 올라가고 있었다는거야 이거는 어 이거 올라갈수록 잠깐만 이게 뭔데 마이너스야 아 이제 이거 지울 수 있나보다 아 하나 늘었네 우와 다이아몬드도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됐네 잠깐만 이거는 이제 자동을 해두고 믿고 야야야 이제 여기서 해야될거 같애 느낌 왔어 지금 느낌 지대로 왔어 지금 이거 왕창 많아 다이아몬드 닿게 다이아몬드 더이상 이제 거기서 갖고 오지마 다이아몬드 됐고 어 전력 전력이 모자르네 와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인데 이 이 피카츄 이 이 피카츄 똥 뭐려 됐어 됐고 아 됐어 됐어 그 다음에 하나 갖다 놓자 7번 국도가 이렇게 생겼네요 됐어 이건 뭐죠? 와 뭐가 야 설계도 또 하나 들어왔네? 어 스팟 야야야야야야 됐다 어? 어 스타포트 이런거 들어왔는데 설계도 피카츄 잠시 등판했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없네 뭐야 이건 또 수입받아야 되잖아 제발 자체 생산하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귀찮아요 아이씨 갖고 옵시다 분명히 많이 쓸거야 한 이정도 줘 되자 칸수 봐라 이런 여기다 지금 안되구요 이거는 이렇게 이걸 돌려요 돌린 다음에 여기다 한 칸 더 레벨업 막 하는데 나 지금? 미쳤는데 스페이스 포트 들어가는 자원도 달에서 가져오는 자원일거라고 아마도 주가 지금 주가 지금 좀 상태가 안좋아요 사실 그러나 금방 복귀할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 계획은 아 내 계획은 이 종류는 한 종류는 한 종류만 간다 였거든 사실 이렇게 가면 안돼 이렇게 가면 안돼 이러면 나중에 헷갈려서 못져 와 전력 모자란거 장난아닐네 어떡하냐 아 이제 전력 저거 해야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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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지어야 되기 생겼네 아들아 나아 이제 전력이 문제야 전력이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우주로 나가서 우주기지 네번째 얼굴을 한번 클릭해보라고요? 우주기지 네번째가 무슨 말이죠? 얘요? 뭔데 자 주가 살려야돼 그림에 마우스 올려보라고? 어 뭐야? 나 레벨업 했는데? 이것 때문에 레벨업 한건 아닌거 같은데 이거는 보트가 뭐야 투표한다 그거 아닌가? 누구랑 동맹할지 그건가? 야 다 똑같잖아 그 사람한테 그거라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구요? 어... 나 이리듐 지금 개 저건데 워크포스 메인턴스 20-25%는 뭐냐 아 잠깐만 그림 3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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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뭐하는게 제일 좋아? 로스트님 그냥 하나 추천해줘 음... 뭐하는게 제일 좋아? 주가 올리는데 뭐가 제일 좋아? 헉! 주가 회복한다 그래 역시 난 독도체질이었어 이게 크레딧 들어가는거 보니까 주가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크레딧이 돈이긴 한데 주가가 크레딧 그... 지수가 된다며 유지비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가야된다고? 그래 그럼 에너지 가자 나 이 할아버지 간다 저... 됐어 자 지금 뭔가 지금 뭐 훈련... 저기 뭐야 도전 과제도 하나 된거같고요 어 뭔 소리야? 아 에너지가 이거였어? 에너지 에너지 이거였잖아 에너지 이거 였잖아 이게 에너지라고 써있었잖아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에너지가 좋냐고 크레딧이 좋냐고 그래서 에너지 가라고 해서 에너지 클릭했잖아 근데 왜 이게 에너지라고 써져있냐? 아아... 서로 이해가 안됐구나 조졌다 그럼 좋은게 없네? 이런 젠장! 저건 선물이 아니야 자아 지금 이게? 와 이것도 이게 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얘네들은? 잠깐만 이건 뭐가 필요한거지? 어.... 어 이거 좀 더 늘려도 된다 됐어 됐어 늘리고 야 나 레벨 왜이렇게 쑥쑥 올라 인구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데 지금 뭔가 뚫린 느낌이다 이제 좀 됐지 뭔가 좀 되는 느낌이네 게임이 좀 이제 뭔가 되는 느낌이야 게임이 좀 이제 되는 느낌 전력난이 문제네요 에너지가 쓰면 좀 나았으려나 지금 전력때문에 좀 와 잠깐만 아 이거 이것도 전력때문이야 와 전력뽑는거 개맞네 전력은 이렇게 많이 뽑는데 야 이거 지으면 있잖아 이제 전력지을때가 여기 하나하나 있다 산업건물에 전력소모 감소 모듈 붙이면 조금 편하게 전력관리할 수 있다고요 잠깐만 전력감소가 이거죠 에너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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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리듐이 이래서만 있는거구만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배우네요 배우네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오늘 와 씨 이때까지 개같은거 이거 너무한 너무 안달았다 이거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그니까 이거를 항상 했었어야 된다 어 이걸 그동안 너무 안하고 살았다 전력 많이 들것 같은 이런애들 와 이리듐이 쭉쭉다네 쭉쭉다라 이제 이리듐 사버려 뭐야 뭐 미션 이거 어 여기서 못사 죽과 회복 속도 좋죠 심시티 유입니다 보시면 아실겁니다 아실겁니다 야 그래도 하나 달긴 달아야돼 어 하나 달긴 달아야되고 이건 뭐 혹시 뭐 전력 더 빨거나 그런건 없나 됐어 됐어 주가가 회복을 많이 못해요 안드로이드 헤엑 우와 건물들 봐 세상이 이제 드디어 변해가기 시작했어 아까 이거 봤을때 뭐 나오던데 자 지금 근데 얘네들 이제 요구하는게 개 많을거란 말이죠 4차까지 갔어요 4차 여보소야 이것도 갖고 와야되는거 잖아요 이거지 업그레이드 버튼 왼쪽 자원이 필요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이게 필요하단 얘기야? 저거 어디서 봤지? 아 여깄네 얼마나 얼마를 달라는거지? 야 돈주고 사 개같은거 이씨 25개? 그냥 이것도 시간제템은 아닐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시간제템이네? 이거 뭐 영구적인 필요는 없지 없을거다 아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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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여기 보면 내 고향같애 뭔가 느낌 여기는 참 좋아 아 아멘